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애의 대상이지 뭔가가 이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못 된다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언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쉰 지 8개월 됐어요. 그렇죠? 우리 언니가 조금 답답해. 일적인 부분을 두고 좀 안 풀리고 깝깝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자꾸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본인 자체가 이게 뭐냐면 무기력증. 무기력증.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을 하게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니가 그런 부분에서 깝깝하고 답답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우연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4월달, 5월달. 5월달 돼야 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그런데 장사는 할 생각하지 마요. 장사 후는 아니야. 언니 그 생각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언니는 장사 후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 활기차고 내가 이제 에너지가 솟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 받은 만큼 내가 이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에너지가 솟아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장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열정적이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운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을 가지고 언니가 장사를 시작하면 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거나 답답해서 또 갑갑해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올해는 장사를 아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안 돼.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년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그래야 장사 후는 좋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그냥 월급 받는다고 생각하고 월급쟁이로 있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운때 자체적으로 이미 작년 3월, 4월달 오면서부터 언니가 무기적경에 빠지는 게 들어와 있어요. 힘든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작년이나 재작년은 인간 때문에 언니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재작년, 작년, 초반기에 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언니가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접목되어 있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버렸던 부분. 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술을 누가 이렇게 좋아해요? 안 먹다가 그러니까 전에 장사를 노래방을 했었어요. 하고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가게를 팔았어요. 근데 그때는 일적이라서 내가 일적으로만 술을 먹는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나서 밖에 있는 친구랑 어울리면서 또 동생이랑 어울리면서 개인적으로 먹는 술이 또 틀린 거예요. 일할 때 먹는 술하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이제 맡으려고 하고 저녁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장사를 했던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갖고 가게를 빨리 손톱한 건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그냥 힘들어도 자꾸 있을 걸. 그치.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는 장사를. 아니요. 안 돼요. 내년 돼야 돼. 내년 하반기 돼야 돼. 내년 하반기.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좀 힘들어요. 언니가. 인간에 치여서. 인간에 힘들어서. 사람에 힘들어서. 그게 언니 운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운때가 벗어나고 언니가 이제 이 동료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내 스스로가 안정을 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장사를 시작하나 그러면 또 그거랑 똑같이 또 그러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손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으쾌하고 다다다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가게를 아는 언니한테 넘겼거든요. 내가 언니 하는 걸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는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 내 가깝증에 내 답답증에 이게 많이 차있는 사람이 아직. 친구가 가게를 하는데 하루에 아마 다섯 시간 정도 알바 할래? 그렇게 해도 돼요. 솔직히 관계가 틀어질까 봐 좀 무서웠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이제 있으면. 그래서 노래방을 친구랑 저녁에 동업으로 장사를 해볼까를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지 마시고 뭐 알바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내 스스로가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내가 답답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처져있고 엎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 답답증 내 가깝증 이렇게 많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우울증 무기력증 외로움. 그래서 마음이 자꾸 헛헛하고 외롭다 소리가 나요. 이거 뭐 갱년기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들어와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 넘어가면서 4월달부터는. 4월달부터 조금 괜찮아지면서 5월달부터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좋아지는 게 장사를 할 정도의 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마시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재작년이나 작년에. 재작년? 작년? 이때 이 시기 때 혹시 집에 상이 있었어요? 재작년, 작년. 아니요. 상은 없었어요. 상은 없었어요? 혼자 가서. 친정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연이 닿지 않아서? 네. 어릴 때부터 연이 끊겼어요. 일단은 이 친정엄마 자리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나는 내가 봤을 때도 돌아가신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그런 가물이라든지 그런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 몸도 많이 무겁고. 내 운때도 그런 것도 있지만 조상의 기운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의 기운을 위해서 언니가 조금 답답하고 갑갑한 게 계속 갑갑증이 자꾸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근데 언니야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언니 애기 있어요? 네. 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몇 살이에요? 이제 스무 살. 스무 살. 얘 군대 보낼 때. 군대 갔어요? 이제 가려고. 가려고. 몇 달에 신검 받고.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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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해병대 보내지 마세요. 아. 응? 네. 그리고 운전병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응? 응? 운전병으로는 빠지지 말라 하세요. 아. 그럼 면허를 따게 하지 말아야 되나요? 네네네. 아. 아시겠죠?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들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래도 귀여워요. 이쁜 아이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정식 좀 차릴 겁니다. 좀. 응. 깨를 안 하. 응. 갔다 오면 정식 좀 차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면 정식 차릴 건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는데 얘는 군대 갔다 오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응. 그래서 얘가 이때까지 뭐냐면은 꿈이라든지요.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없던 아이거든요. 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못 느꼈던 아이고. 응. 그런데 갔다 오면 제가 뭘 좀 해야 되겠고 뭐를 하고 계획이 조금 잡히는 것 들어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응. 아시겠죠? 하지만 물과 가까이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어. 그래서 해병대, 해군, 그 다음에 운전병. 운전은 빗길에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위험하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군대 갔다 가서도 그냥 조금 다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지금은 여동생이 있는데 2년을 끝난 지 2년 다 돼갔나? 응. 그런데 연락이 올까 봐 무서운데. 응. 연락이 와도 쉽으세요. 응. 지금 다 차단을 걸어놨는데 조금조금씩 들리는 게 속은 있네. 얘는요. 답이 없는 아이예요. 응. 여동생은 답이 없어. 지 좋을 때는 좋고 지 나쁠 때는 사람을 아주 몰아 휘어쳐. 맞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막말까지 다요.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막말. 맞아요. 말에 독살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인연을 끊었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보면 미쳤나? 응. 어쩔 때는 뭐에 씌었나?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여동생이요. 우리 같은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아요. 응. 신의 기운이. 그래서 어쩔 때는 여장부고. 응. 어쩔 때는 진짜 뭐냐고 겁대가리도 없고. 어쩔 때는 너무 애 같고. 응. 응. 또 어쩔 때는 시간이 또 멀쩡해. 응. 왔다 갔다. 응.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미친 사람 같아.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집에는 천 없어도 무당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응. 그 소리를 못 들어봤죠. 네. 응.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기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동생 쪽으로 많이 쏠려야. 그렇죠. 눈 10번째 걸어서 전쟁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빛도. 그렇죠. 그리고 막 휘파람 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생이 무당은 아닌데 무당의 기운이 신의 기운을 많이 끼고 있고 허주 잡신이라서 귀신 조상들. 이런 기운을 되게 많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동생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동생을 보게 되면 안쓰럽죠. 이런 부분을 좀 알아서 부모가 있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런 기운도 거둬주고 굿도 좀 해주고 이러면은 그렇게 많이 잠재워지고 일반 사람과 같이 그래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못 모르고 이때까지 살다 보니까 이거는 실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뭐에 휘들리듯이 살다 보니까 정처 없이 사는 거야. 안정된 삶을 못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가련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술해서 좀 달래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같이 엮이게 되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거야 언니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끊었는데 자꾸 연락이 올까봐 불안불안해서 동생끼리 찾을 거야. 연락은 올 거예요. 연락은 올 겁니다. 연락은 오는데 언니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언니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자예요. 병원에도 갔다 왔거든요. 정신이 이상자예요. 그러니까 빙의 아니 빙의 환자고 빙의 환자와 비슷하고. 그러니까 감당이 힘들 거예요. 언니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좀 잘 알면 모를까. 본인도 이런 계통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어쩌다 한 번씩 전보러 가는 게 다지. 뭐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전보러 가는 게 다지. 언니가 뭐 이런 데 가서 정성 들이고 구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런 깊이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니까 언니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지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다죠. 지금 전 신경 안 쓰는 게. 안 쓰는 게 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보게 되면 서로가 지잡듯이 서로가 대가리 뜯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시내 지금 덕시내에 살고 있거든요. 온산공단 쪽에 시내 쪽으로 와야 될지 남창 쪽으로 가야 될지. 남창 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남창 쪽으로. 이사 기후는 들어와 있어요. 이사 기후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이사는 못 할 거예요. 급하게는 못 해요. 네. 빠르게는 못 하실 겁니다. 빠르게는 못 하고. 3월 지나면서 4월쯤 돼야 될 거예요. 이사 가요? 네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동생이. 동생이 보게 되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되는 남자의 관계라든지.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다 그렇거든요. 언니도 그렇고. 언니도 남들과 같이 좀 결혼 생활을 해서 남들과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하지를 못해. 거기다가 일찍이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파토가 나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 살지를 않고 이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동생은 또 남자도 잘 만나. 잘 만나. 잘 만나서 잘 헤어지고 또 잘 만나고. 그러니까 언니는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우리 동생은 매사에 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도생이 휘파람 불고 휘파람 산다고. 어떻게 해. 나한테. 제가 옛날에 아가씨로 잠깐 일했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막 해가면서. 언니가 되었고 언니는 나한테 본보기가 된 게 뭐가 있냐. 언니가 먼저 이혼했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는 제부한테 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처럼 머리를 여기다 박으면서. 떼부리고 눈은 이렇게 집혀져서. 내가 이제 제부 편을 든다고 진을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아무튼. 난중에 장식병원 잡혀간 게. 덕신 공원 쪽에서. 옷을 홀딱 벗고. 뛰어다니냐 마침에. 그래갖고 경찰이 잡아가서. 그거는 이제 강제 입원이라고 해야 되나. 경찰에 의해서. 가족이랑 상관은 없나 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면정신으로? 다이어트 약을 한 3개월 복용하더니. 그 전에도 약간 그랬었는데. 다이어트 약 복용하고 나서 더 이렇게 극도로 치웠다고 해야 되나. 그걸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난중에.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우리가 낸지 알더라고요. 제부하고 내가. 경찰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그렇게 얘기해도 또 탓은 언니 탓으로 돌릴 거 아니에요? 다 가정 깨진 게 내 탓이래요. 제부가 언니 노래방 다녔던 거. 언니 이혼한 거. 언니 때문에 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답답한 거였잖아. 내가 먹고 살라고 잠깐 일했던 거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고. 채워진 제부도 좀 능력이 좀 많이 돼요. 사업을 해서 일반 사람보다. 동생이나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가 깝깝한가 봐요. 밤마다 애팽겨치고 술 먹으러 나가고. 제부가 CCTV를 집에 베이비 그걸 이제 다 보고. 헤어지려고는 안 그랬는데. 너무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러 나가고. 내 애들은 술구실 붙어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어느새 소방이 그걸 데리고 살아. 자기 그거 뭐지 잘못한 거 생각 못하고. 그게 다 나 때문이라고. 모든 탓을 이제 언니한테 돌리고. 그러니까 말에 독살이 있고 화살이 있어서. 동생을 만나게 되면 언니가 너무 괴로워. 내 인생만으로도 언니도 너무 서글프고 힘든데. 부모의 자리가 이제 든든한 자리가 아니라서. 홀로 산 거나 자라오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잖아. 동생이랑 둘이서 의지하면서 자라왔고. 그런데 이제 이 동생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줄 만큼 언니를 든든하게 생각하고 따라와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자기 욕심만큼 안 채워지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언니한테 그걸 탓을 자꾸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언니인데 자매인데 부모 역할을 해주길 바라니까. 맞아요. 그걸 가장 기본적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동생이. 맞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랑 나랑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3삿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가 어리면 나도 어리다. 그걸 엄마 노릇을 언니한테 바라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지. 그랬더니 옛날 언니 엄마들은 안 그렇지 않냐고. 지금 시대가 옛날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내 말은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훈련다고 해야 되나. 세상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게 가장 시초적인 거는 언니가 엄마 노릇, 부모 노릇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그만큼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언니도 언니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단 말이야. 그 어린 나이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 소녀에서 아버지가 계셔도. 또 할머니가 계셔도 그런 역할을 다 못 해주셨잖아. 우리는 우리끼리만 큰 거라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커가지고 뭐를 설거지할 수 있을 때 밥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 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동생은 또 그게 아니니까. 너무 이상이 틀리면서 오는 이런 이실감은 어쩔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동생한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생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신의 기운이라든지 귀신의 기운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16, 17 넘어가면서 이상 기운은 있었어요. 그때부터. 안 그랬었어요? 맞아요. 16, 17 넘어오면서 이상 기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21, 22살 넘어서 심했었고. 20대 딱 넘어오면서부터 되게 심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동생이랑은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